안녕하세요. 중동현신 이지영입니다. 저는 요르단의 수도 안만에서도 라하스 에인이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라하스 에인 갤러리인데요. 여기에 온 이유는 올해가 여기 요르단하고 한국이 수교를 맺은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르단 주제의 한국대사관의 주체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온 러 cans에 포 Khas The Manasibat Al Murhur 세트 인 아맨 러 Алakat을 디폴로마시아 이웃은 yorkiyeyd 한국인 또는 이웃은 yorkiyeyd. 20아트스트 조그던가 그리스도 이동한, 그리고 그리스도 이동한, 그리스도 이동한, 그리스도 이동한, 그리스도 이동한, 조그던의 마음을, 조그던의 마음을, 아랍은 이동한, 조그던의 마음을, 오늘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시회는 요로단과 한국이 외교관계 수익 6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서 이런 게임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전시회는 양국의 작가들이 합동해서 거의 40명이 참석해서 각자의 어떤 다른 스타일을 표현하게 됩니다. 특히 일부분은 양국 작가들이 콜라본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시회가 양국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데 지금 저한테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도 하나 포토위디오를 찍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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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